이들은 지금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현저님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혹시 자격지심 때문에? 뭐? 새끼가 돌았나. 교구장님이 오냐오냐 키워주니까 착각한 모양인데. 너는 그냥 칙칙히는 개야. 아니 보통 그런 건 속으로 생각하지 않나? 경고하는데. 조심해. 조심. 에이 택시비 내셔야죠. 미친 새끼. 공실장 조심히 가. 네. 공성 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상에 공짜 택시는 없다 그랬는데. 조정 내역을 오늘까지 빨리 올리라고 해. 공짜 택시장 접사로 해. 형. 이제 공짜 택시장 behind us. 뭐하세요? 돌아오라고 해야지. 고객님. 이 방 문실장. 집 지키는 개한테 물리셨는데 빨리 신고하셔야죠. 괜찮습니까?